악! 악!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! 진짜 죄송합니다. 음악 주세요. 크게 뜨세요! 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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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잘 돌자! 파! 저 잘 돌자! 좋아 좋아 좋아! 준비! 준비! 영호 신가요! 조 바퀴 돌아! 조 바퀴 돌아! 결심입니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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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 발달해서 알려요. 어? 어? 자 발달해서 알려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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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어? 이거 왜 움직여요? 어? 이거 왜 움직여요? 어? 자리 살짝 옮기게요. 조금만 고개 돌려보면 있습니다. 아이고. 유진이 진짜 한국 가겠어. 자세히 보여요, 아름답다. 이거 뭐지? 어? 이거 뭐지? 어? 어? 이거 뭐지? 어? 어? 자, 유진. 어? 이거 찾은 게 더 대단하다. 어떻게 찾았어? 이거 또 괜찮은데? 어떻게 찾은 거야? 빨간색이잖아요. 이거 어떻게 찾았어? 와, 너무 힘들다. 언니. 언니 어떻게 찾았어? 왜 이렇게 가운데에 있어, 이거? 코주부 됐어요, 코주부. 자, 유진 씨. 1등. 뭐야? 뭐예요?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편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감사합니다. 같이 보시면 됩니다. 네. 아... 진짜 죽여 살려. 얘 왼손잡이다.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얘들아, 또 있다. 또 있다. 영재 와봐. 영재 와봐. 뭐야? 어머. 어머. 죄송한데 너무 소름 돋았어요. 인터스텔라 아니야? 야. 어머. 기획 봐. 진짜 눈물 오냐고 있어. 아니, 죄송한데 봉준호 감독이 있어요? 차라리 왜 안 갔어요? 우와. 우와, 진짜 안 보여. 진짜 좋아요. 이거 나잖아, 이거 나잖아. 이거 나잖아, 이거 나잖아. 어머, 이거 너무 신기해. 진짜... 너무 수지스러워. 너무너무 수지스러워요, 지금. 그럼, 소름이가 드디어 돌아왔고요. 네. 화상호에 왔다는 소식을. 될 줄 알았어. 오늘은 60분입니다. 60분. 60분. 여기서도 무 묻고, 잠시만요. tracking촬영을غ由 credits